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교의 숫자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2021년 기준으로 일반 대학교 4년제죠. 190여개라고 합니다. 190개고요. 교육대 10곳을 포함하면 그럼 200개죠. 교대도 4년제잖아요. 그러면 200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숫자가 놀랍지 않으신가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캐나다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조금 넘습니다. 캐나다 인구는 4천만이 조금 안됩니다. 3천8백만, 3천9백만 정도로 봅니다. 4천만 조금 안되죠. 4년제 대학 기준으로 100여개 있습니다. 100개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인구는 천만 차이밖에 안나는데 대학의 수는 대한민국이 두 배나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이상한 걸 느끼십니까? 호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주는 대학교 숫자가 40여개가 조금 넘습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40개가 조금 넘는다고요. 인구는 대한민국의 절반입니다. 2천5백만 정도? 그러면 이상한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인데 4년제 대학 기준으로 40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영국을 한번 볼까요? 영국은 인구가 6천7백만입니다. 한국보다 많게는 한 1천6백만 정도 많습니다. 그냥 많게 잡아서 2천만 많게 잡겠습니다. 그냥 6천7백만이니까 7천만이라고 잡아도 영국의 대학교 4년제 대학교 수는 160여개입니다. 그럼 한국보다 숫자가 다 적잖아요. 캐나다 100여개, 호주 40여개, 영국 162여개 근데 여러분 인구수만 따지면 안됩니다. 인구수는 영국만 빼고 캐나다랑 호주는 절반, 캐나다는 한 천만 정도 적고 천만 조금 넘게 적고 영국은 우리보다 1천6백만이 많아도 대학교 수가 적고 근데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영국, 호주, 캐나다는 해외 유학생들이 엄청 오잖아요. 전세계 유학생들이 영어권 국가들은 많이 유학을 오잖아요. 저도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했지만 제가 공부했던 대학에서도 한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합니다. 대한민국 유학생이라고 해봤자 중국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이런 조금 아시아 국가권에서 오는 유학생 빼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대학교 수는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지만 한국 대학교 자국민 기준으로 등록금 기준, 사립대 4년제 평균이 거의 700만원에 육박합니다. 자국민한테 등록금도 많이 봐도 대학교의 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대학교의 교육의 질 좋다고 자신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영국, 호주, 캐나다의 대학의 질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모든 교육이 대부분 교육이 다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 한국 밖에서는 경쟁력이 거의 전무합니다. 전공에 상관없이 경쟁력도 없습니다. 자국민 기준으로 등록금도 비쌉니다. 그렇다고 가정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어느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꼭 영국, 캐나다, 호주의 대학만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한국 밖에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괜찮은 대학, 괜찮은 전공이 아니라면 참 경쟁력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괜찮은, 우리가 말하는 2호선 대학, 인서울대학, 지방의 지방거점, 국립대들 정말 이런 소수의 대학을 빼면 그 200여 개의 대학 중에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이 저는 거의 4분의 3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대학이 200개일 때 정말 나머지 한 150여 개는 정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은 십니까, 여러분? 자기 지역이 아니면 한국에서도 자취하고 교통비 내고 용돈 쓰고 그러려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왜 그 비용을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제 조카한테 실제, 예, 그랬습니다. 그런 대학 가려면 가지 말라고 네, 가지 않았습니다. 학비를, 뭐 누군가에게는 그냥 대학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웬만한 대학에 그런 의미 없는, 경쟁력 없는 전공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대학이기 때문에 가는 그런 대학이라면 이제 안 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많이 위기라고 합니다. 뭐, 그 대학이 차지하는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있고 그런 거 생각하면 예, 마음은 아프죠.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그런 교육을 생각한다면 참고로 많은 대학이 더 없어질 것 같고요. 지금 뭐 출산율도 워낙 떨어지고 수능을 보는 인원들이 거의 50만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뭐 제수, 삼수 다 포함해서 예, 50만밖에 안 되고 실제 뭐 출산율이, 출산율 볼 때 뭐 해마다 이제 20만 정도밖에 새로 태어나는 그런 신생아들이 한 20만 정도라고 합니다. 20만 대 점점점점 한국 대학들은 더 위기로 빠질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뻔한 거죠. 이제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숫자보다 대학의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그 말은 그냥 대학교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게 됐습니다. 이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하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대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학에서 내 자녀들이 공부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 소수만 빼고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 밖에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에서 교육받아도 한국 밖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대학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제가 생각할 땐 지방대들이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마인드가 있는 지방대라면 많은 전공들을 영어로 저는 수업을 개설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지방대로 오는 인원들이 그런 학생들이 그런 능력이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영어로 전공 수업을 들을 능력은 떨어질 거예요. 현재 기준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많은 변화들이 좋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도 영어로 전공 수업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질 이유가 없겠죠. 한국의 우수한 그런 아이들이 한국에서도 좀 영어로 그렇게 대학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조성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